안녕하세요 저는 조수진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첫 번째 시간으로 Part 1, Chapter 1이죠 인물, 사진 묘사 같이 공부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LC를 딱 입문하기에 앞서서 가장 반가웠던 분이 아마 Part 1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를 공부하고 3 공부하고 4를 공부하면서 아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쉬운 게 없구나 3하고 4까지 만약에 다 여러분들이 앞에 1, 2, 3, 4를 겪으셨다면 다시 1을 만날 때는 참 반갑죠 왜냐하면 쉬우니까 자 근데 1도 가끔 고득점자들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의 유형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A의 어려운 단어를 먼저 빨리 뱉어줘요 그러면 심리가 어때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이야 이러면서 B, C, D가 잘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포기하는 건 안 되죠? 그쵸? A를 못 들었다 할지라도 B 오답, C 오답, D 오답 아 그러면 A이네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큼 오답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사진이라도 단어를 어떻게 바꿔 쓰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바뀌어요 사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진이 나올까요? 좀 나올 만한 사진이 나와요 지금 안 나오는 사진을 말씀드리면 막 나무가 앙상하단가 나무가 막 잘려있던가 자연을 막 이렇게 해치고 또 공항은 뭐 다 비행기가 딱 정착이 돼 있지 뭐 날아가는 비행기 이런 거 안 나오고요 파도? 파도는 항상 잔잔해요 막 뒤집어지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사진이 거기서 거기인데 그거에 대한 표현을 한 번은 어렵게 한 번은 좀 쉽게 한 번은 중간 정도 이렇게 단어를 좀 바꿔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8원에 나오는 단어가 한 몇 가지 정도가 될까요? 보통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까지 다섯 개의 기본 구조라고 생각한다면 한 문장이 다섯 개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더 많고 더 적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다섯 개 곱하기 세 개, 네 개 그럼 4, 5, 20이죠 그럼 20 곱하기 여섯 문제 그러면 몇이에요? 2, 6, 10, 2 120 단어? 자 120 단어 갖고 한 세트 문제 풀려면 이제 1년치 하면은 이제 한 2, 3년 지나야지 파트 2, 파트 3, 4 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죠 8월에서 나오는 단어는 많아봤자 한 300개, 400개 선에서 계속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을 내 귀로, 여러분의 말로 발음할 줄 알아야지만 내 입에서 익숙한 게 귀에도 들리고요 귀에서 익숙한 게 입으로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A씨를 공부하기에 첫 번째 걸음마 하는 게 파트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본 장면을 내가 남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 파트 1의 사진 묘사가 아직까지 빠지지 않고 물론 문제가 20문제에서 10문제에서 6문제 이렇게 줄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을만한 게 8원밖에 없잖아요 기초 분들은 근데도 이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는 900점 넘는 학생들도 틀리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시고요 그렇죠? 한 문제 한 문제 다 6개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사진을 제가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 1인이 나온 사진이 있고 2인과 2인 이상이 나온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 그래요 옆에서 앞에서 1, 2, 3, 4에서 좀 쉬운 문제를 다루셨다면 조금 저는 어려운 문제를 다뤄드릴 텐데요 사람의 초점이 맞춰지는 사진이 있는가 반면 사람이 시선을 가져가는데 다른 사물의 정답 처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으셔야 될까요? 사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정답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실 텐데요 여러분 단어가 어렵다고 놀라지 마시고 오답 잡기도 사용하시면서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일단 스크립 없이 갑니다 자 시작하세요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maneuvering heavy machinery B. A man is working on the scaffolding C. A man is backing a vehicle into a garage D. A man is transporting some cartons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maneuvering heavy machinery B. A man is working on the scaffolding C. A man is backing a vehicle into a garage D. A man is transporting some cartons 자 어떠세요? 제가 X를 동시에 좀 처리를 했는데 A가 좀 어려우셨죠? 처음에 풀었을 때 maneuvering 이라는 게 조금 발음이 어려운데요 한 번 다시 들어보실래요? 한 번 다시 들어보실래요? 자 어때요? Maneuvering 한 번 따라해보실래요? 자 듣고 따라하기 Maneuvering Maneuvering인데 Maneuvering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이게 Drive가 제일 단어가 쉬워요 Drive, Drive, 그 다음에 Operate이 그 다음 난이도입니다 자 작동시키다 그 다음에 Maneuver 자 이게 작동시키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힘들었어요 여러분 Heavy machine은 맞죠? 이게 Forklift니까 중장비 그래서 이걸 물음표를 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 그럼 B A man working on까지 좋았습니다 Scaffolding이 뭐예요? 철조로 된 건물을 지을 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걸 Scaffolding이라고 그래요 자 뭐 끝까지 올라가진 않고 그냥 이게 철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답을 제가 했고요 Man is backing 자 우리가 backing은 수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빠쿠 빠쿠 하듯이 그러니까 backing up 그랬는데 Back a vehicle into a garage 자 garage에서 완전히 오답이 나가죠 Man is transporting 자 뭐를 운반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커튼이에요? 커튼 상자 뭐 숨어있나?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 상상의 나를 펼치지 마시고요 오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불안불안 할지라도 다 오답 잡을 수 있는 정확한 오답으로 약간 불안한 정답을 다시 살리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는요 또 역시 사진이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거는 사진이 사람과 또 사람이 무슨 동작을 하고 있죠? 차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물인지 차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힌트 안 드리고 그냥 들려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때요? 자,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X 표시를 머릿속에 하셔야 되는데 시험 현장에서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아시죠? B-B-I-N-G 진행형과 PP가 이렇게 더해지면 뭐가 되죠? Be being PP라는 진행 수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행 수동은 진행이 있기 때문에 동작하는 행위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행위자예요? 여자가 행위자죠. 붙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쉬운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A woman is pouring some tea into a cup 이러면 진행 능동인데 이거를 바꿔서 수동 진행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된 거예요. A cup, 혹은 cups도 되겠지만 지금 따르는 게 하나니까 It's being filled. 지금 filled가 되고 있는 중이다죠. 그쵸? 그래서 이 B-B-P-P는 정답이나 오답이나 왔다 갔다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제 B가 왜 틀렸어요? 자, B-B-P-P니까 이것도 누가 닫고 있어야 되죠. 자, 연결된 동작이 아무도 없습니다. 쳐다보고 있지도 않아요. 자, C, a glasses are being washed. 자, wash에서 여기서 동작이 나가죠. 자, D는 cups are placed in a pile. 파일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placed side by side. 옆에 놓여져 있으니까 오답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자, 다음 사진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두 명 이상 즉 세 명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시선이 가는 곳과 시선이 가지 않은 곳이 있을 텐데 항상 시선이 가는 곳만 믿지 마시고 시선이 안 가는 곳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한번 풀어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스크립 보시고 다시 한 번요. 자, 어때요? 빠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손으로 이렇게 빠르듯이 보면서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걸스는 맞는데 스탠딩에서 안 되고 에브리바디가 패릴링하고 있지는 않죠. 얘도 얘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브리지, 뒤에 보이는 이 브리지가 답이 된 격이에요. 그래서 시선 처리와 시선이 안 된 처리의 그 처리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 안전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펜이라는 게 뻗어있다. 바리아브 워런은 물줄기. 그래서 스펜드가 또 다른 표현 많이 쓰죠. 이런 거. 익스텐드, 뻗어있다. 자, 그 다음에 맨이 프링어를 납작해 이거 웨어로 하면은 답돼요. 웨어링이 상태 묘사, 프링어이 동작 묘사. 자, 됐죠? 다음 문제. 자, 여러분 다음 문제는 여러 사람이 보여지는데 각각 동작이 어때요? 다른 동작해요? 똑같은 동작해요? 다른 동작하죠? 그럼 뭘 잘 들어야 될까요? 주어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주어를 잡아 듣고 그 주어가 하는 동작이 일치하면 정답. 주어가 바꿔지면은 오답이에요. 즉, 남자 동작을 여자 동작, 여자 동작을 남자 동작.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놓치지 마세요. 자, 풀어봅니다. 자, 풀어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너무 객관적인, 주관적인 표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면 참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자, 이게 heavy traffic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둘이서 서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러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얘기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쵸? Talking to each other는 서로 마주 봐야 되겠고 정확하게 이 남자아이가 모바일 폰에 Talking하고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같은 same direction으로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기차를 타는 모습인데 기차를 탈까 내릴까는 보통 우리가 약간 모호성의 문제들이 있어요. 모호성. 그러니까 turn off하고 turn on이 있습니다. turn off하고 turn on은 불을 켜다 끄다예요. 그쵸? 우리가 갓 이렇게 있는 등에 줄을 잡고 있어도 켜는지 끄는지 알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모호성이라고 그래요. 왜? 알 수 없는 동작이 아니니까. 그래서 turning off한다, turn on 한다. 이게 모호성이고 또 zip up, zip down이 있어요. 자, zip어 있는 옷을 zip down한다, zip up 한다. 그 다음에 button. button. button up하고 button down이 있어요. button. button을 이렇게 채우고 있다, 내리고 있다. 이런 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take off가 있어요. take off. 자, 얘는 벗다구요. 아까 우리 오답 처리했던 풀원이 있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모호성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무언가가 it. 자, 이걸 light로 갈게요. has been. 자, 이거는 진행이 아니죠. turned on. 자, 이렇게 되면 이걸 light라고 생각하고 a light. a light has been turned on. 그러면 얘는 켜져 있는 상태죠. 그쵸? 우리가 흑백사진이어도 이렇게 보면 불이 켜져 있는 게 환하게 보입니다. 이런 거는 답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문이 닫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getting off 하는지 get off. getting off. 자, 내리는지. 아니면 get on. get on 하는지는 솔직히 얘도 못 썩이긴 해요. 왜? 타하려고 하는지, 내리려고 하는지. 근데 방향을 보시면 나오죠. 그쵸? 내가 문 쪽으로 이렇게 서 있고 문이 열려 있으면 타는 거죠. 그쵸? 내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뒤로 있으면 이렇게 내리는 건 될 겁니다. 그래서 타다 내리다는 사람의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보면 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냥 스크립 보면서 갑니다. 자, 약간 애매해도 어때요? 바로바로 정답 오다 다 잡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be about 같은 거는 이게 get on the train 그러면 괜찮아요. 막 타려던 참이다. 우리가 be brass 그 다음에 about 부정사는 미래적인 시제로서 막 뭐뭐하려는 참이다인데 이것도 괜찮았어요. 사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호성이다 할지라도 사진에서 판단하기 객관성으로 이게 답이 될 수 있다? 그럼 답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네, 자, 한 여자분이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밑에 앉아있는 여자분들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스크립 부분을 다시 한 번요. 자, 스크립 부분을 다시 한 번요. 자, 스크립 부분을 다시 한 번요. 자, 어때요? 여러분, address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우셨어요? address, 주소 address 하면 연설하다예요. 그래서 한 여성이 앞에 서서 다른 사람한테, 그룹한테 address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게 단어가 어려웠다면 좀 쉬운 오답을 잡을 수밖에 없었었는데요. 테이블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one more is handing out. 자, 여러분, hand out은 pass out처럼 뭐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hand out이라고 그러죠. 유인물을. 근데 나눠줄 법한 분위기는 분위기인데 hand out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답이 됐고 자, C는 all. 보통 all이나 every가 들어가서 답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leg cross 하고 있어요. 요 분, 또 요 분은 약간 다리가 애매하고 안 보이고 정확하게는 이분이 leg cross 하고 있긴 하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팔을 꼬고 서 있다. 다리를 꼬고 서 있다. 뭐 이런 것들이 with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part five에서도 언급이 되니까 알아 놓으세요. with, 만약에 his, leg가 두 개니까, 그쵸? 자, crossed 이렇게 해서 legs, legs, crossed 자, 이렇게 해서 다리가 꼬아줌을 당하고 있다. pp를 써야 돼요. 그 다음 arm 할까요? arm, standing a woman is standing with her 자, 이렇게 신체 부위에는 소유격을 써야 돼요. 자, 팔이 두 개죠? arms, 그 다음에 crossed 이것도 역시 pp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with his, leg crossed with her, arms crossed 그럼 이렇게 다리 꼬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음 어, 나머지 뭐 괜찮나요, 그쵸? 자, 정답 d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이 사진은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어떤 분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쵸? 자, 근데 뭐가 보여요? 사다리 보이세요, 사다리? 네, 사진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정답의 가능성이 있다. 그걸 생각하시고 주어가 다를 때는 주어를 듣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동작을 다 들으시고 최종으로 맞다, 아니다,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오답 잡기로 가고 자, 또 시작할게요. 자, 좀 어렵죠? 다시 한 번 더 자, 어때요? 약간 조금씩 보시면 애매하게 이제 핀트가 나가는데 투, 맨, 두 사람 맞고 아, 페인팅 페인팅을 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쵸? 네, 붓질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자, 페인팅 더 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하우스의 일부니까 하우스를 페인팅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뭐 반박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이분이 페인트를 칠하고 있나요? 두 사람이 다, 두 사람이 다 페인트를 칠한다 그러면 붓 정도는 있어야 되겠는데 자, B 갈게요 two men are working, working on까지 좋았어요 여기다 루프 써줬으면 완벽한다 근데 on a ground이기 때문에 밑에 땅에서 일을 해야지만 답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오답이 됐고요 자, C, a ladder 자, 여러분 발음 해보세요 아, 크게 버려지는 겁니다 아, ladder 해보세요 ladder 다시 한 번 ladder 자, 그 다음에 사다리라는 게 어, 여기 사다리래요 이게 사다리 자, 그 다음에 어, 아, ladle 자, 이게 국자예요 ladle, ladle 그 다음 또 비슷한 발음이 leather 자, 이게 가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좀 같이 사용이 되는데 a ladder has been prompt against a roof 그러면 prompt라는 게 타동사예요 어디에 지탱하게 시키다 그러면 지탱되다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어요 be prompt against 이건 수동태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능동태로 사용하는 건 뭐 있죠? lean against가 있죠 이건 자동사이기 때문에 lean against something 그래서 직각에 뭐가 이렇게 해서 90도로 돼 있다 이게 prompt against lean against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는데 자, 그럼 타면 또 문제 포기 말고 오답 잡기 the roof is being covered 자, being covered 디드가 뭘 덮고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이 근데 덮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해요 근데 나무같이 이게 brick은 아니잖아 그쵸? 이거는 벽돌이에요 벽돌 그래서 벽돌이 정확하게 아니다 보니까 자, 여기서 정답은 prompt against the ladder 즉, 이 사다리가 여기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에 정답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 어때요? 사람의 시설을 모아놓고 이런 사물의 정답 처리가 계속 있죠? 이런 문제가 은근히 많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정말 고 득점으로 진입을 하려면은 파 1을 6개를 다 맞춰야 되는데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간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문제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같은 얘기지만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면은 세 분이 서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테이블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임택 이렇게 붙이고 계시고 대화하는 것 같죠? 그쵸? 자, 우리 같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선 처리, 정답 처리 같을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이거는 조금 하실만 하셨지 앞에서 우리가 많이 연습했으니까 자, two, the man이 뭐, two man과 a woman이기 때문에 이제 주어가 다 달랐고요 the woman is standing 자,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between two chairs 자, 이게 chair은 아니죠 테이블 사이에 있다 그랬으면 괜찮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between two tables로 바꿨으면 답이 됐고 자, B는 two men are drinking 자, 이 사람이 두 사람으로 묶어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공통 동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게 주어가 복수예요 그럼 그 복수가 같은 동작을 해야 정답이죠 근데 다른 사람과 이 한 사람이 같은 동작이나 다른 동작을 하고 있는데 묶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답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인키 커피에서 이 한 사람만 마시고 있고 오히려 이 여자분이 좀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찻잔이 없습니다 자, 시가 there are putting 자, 이거 또 나왔네요 putting on their name tag 어때요? 또 이렇게 좀 솔깃하죠 하지만 이 wear를 해야지만 답이 되고 putting on은 동작 묘사이기 때문에 지금 달고 있는 동작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으로 사용이 되면 they are wearing their name tag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자, D cups 자, 이제 주어가 딱 들리면 빨리 눈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cup이 have been placed 놓여졌네요 on the table 완벽하게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정답이 됐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have pp와 그 다음에 bpp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동태는 제일 쉬운 게 이거죠 b plus pp 얘를 과거로 쓰지는 않아 지금 현재로서 뭐가 되다 이렇게 쓰는데 현재 완료라는 건 현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세요 얘를 더하기 하면 have b의 pp가 빈이죠 그 다음에 pp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수예요 그럼 시제 이름은 현재 완료 수동이에요 자, 이 현재 완료 수동은 그냥 일반 수동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cups are 이렇게 해도 돼요 cups are placed on the table 해도 되고 cups have been placed on the table 해도 돼요 어떤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세요? 역시 현재 완료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걸 같다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되셨어요? 자, 오늘 part 1 문제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자, 1인 사진 2인 사진 2인 이상의 사진 사람이 나온 사진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초점이 맞춰지고 그 사람의 동작에 답이 되는 게 가장 쉬운 문제고요 그 사람 동작에 답이 처리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사물의 비빔 pp로 바꿔서 문제를 출제할 때가 그때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빔 pp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걸 하는 행위자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람과 사물이 다 보입니다 근데 시선은 사람한테 가는데 사물의 주변에 있는 게 자그마한 게 답이 처리가 될 때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똑같은 주어를 쓴다면 어렵진 않아요 남자 하나고 히히히히 쉬쉬쉬쉬 이렇게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나올 때는 남자 하나 여자 둘 또 사물 왔다 갔다 이러면 주어를 들어놓고 잡아 듣고 그 다음에 동작이 일치하는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정답을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8권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